아... 어머니... 예동아... 날쌔야... 세메... 난 두렵지 않아요... 고구려를 위해... 끝까지 이 길을 가겠어요... 꼭 가... 세메... 아니... 가면 안되어이다... 분명 소국이... 두 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소이다... 고맙소이다... 하지만... 우리의 결심은 달라질 수 없소이다...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... 꼭 가셔야겠소이까... 그 길이...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면... 기꺼이 웃으며 가는 게...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어이다... 홀도가... 이 한몸 쓰러져... 바위로... 바위로... 굳어져도... 나라를... 지키려는... 굳은 마음... 이 땅을... 지켜가리... 저기가 돌탄국이여... 예... une.. 우아.. 지키려는... 그 육지... 지키려는... 예... 시간sche... 그리고... 참지하오! 다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